자 히트곡과 관련된 엑소 오락관 시즌2 두 번째 곡은 바로 We got the power! 파워! 자 여러분의 입심과 폐활량이 필요한 마스크 파워 게임! 파티 피리가 달린 마스크를 쓰고 입으로 불어가지고 물건을 더 많이 쓰러트린 팀이 승리하는 겁니다 아 간단하네 쉬운데? 사랑 뮤직비디오 난 난 난 난 이번 라운드에서 이긴 팀에게는 승점 20점과 핫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할래? 먼저 해봐 자 누구부터 경수 먼저 하자 경수 형 먼저 가야 돼 리더가 먼저 나오겠습니다 아 세운 리더가 또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막내 온탑 시! 두 번째 빠르다. 빠른데? 폐활량 천재. 나는 뭐 도대체인 줄 알았어. 폐활량 천재. 1대0으로 압도적인 경기력 보여줬습니다. 디옥. 이어서 두 번째 주자 시우민 대 카이. 갑니다. 운동이 잘 쓰러진다. 준비하시고. 시작! 시작!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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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회 승리! 와 대박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시우민 그 사이에 왜 그렇게 나와요?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? 벌써 2대1로 집고 2대0로 집고 아니야? 자 마지막 3점 걸고 갑니다! 3점 걸고 갑니다! 3점 걸고 갑니다! 저희가 3점 걸어도 괜찮을까요? 세 분 어때요? 그러면 2점 걸고 만약에 저희 집은 결승 한번 하시죠 좋아요 2점을 걸게요 좋아요 공정하게 자 준비하시고 백현 대 찬열 찬열 대 백현 시 해외 하빵 네팩 사이 Filter 올라한 iga 종주 네팩 회장님 되는 거야? 왜 왜? 아! 승리! 아 되는 거야? 왜? 왜? 쓰러트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쓰러트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쓰러트리면 되는 거잖아. 쓰러트리면 되는 거잖아. 쓰러트리면 되는 거잖아.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잖아. 난 이 머리에 존경스러운데? 이건 리스펙입니다. 배왈량 배왈량. 천재야. 아니 갑자기 테크노로 추돌한 건가 봐. 테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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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는 우리가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2대2로 하고 이제 결승전 갈게요. 결승전 갈게요. 야 근데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봐서 태훈아 더 한 번 해. 누구 나올 건데 여기서? 지금 한 번 져가지고 이길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요. 지금. 오케이. 오케이. 어 좋습니다. 이승부욕 이승부욕. 찬열대 세운. 여기서 이기는 팀이 승리하는 겁니다. 준비! 시! 어! 시! 어! 어! 두 형제의 대결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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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형제의 대결! 어! 어! 두 형제의 대결! 두 형제의 대결! 아! 찬열 승인! 찬열 승인! 찬열 승인! 이렇게 해서 백현 없는 백현 팀. 우리 세레머니 안 볼 수 없죠 음악 주세요 까먹었어 여기까지! 춤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다녀와서 오래돼서 핫도그 나왔습니다 드세요 아니 그나저나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? 지금 2연패거든요 일단은 배불리 해놓고 마지막에 이겨야지 지금 배불러서 조금 있으면 힘들어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저희가 이기고 가면 희망조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점수를 들다가 저희가 막판 스포츠부터 아 이게 큰 그림이다 제가 지금 쭉 지켜봤거든요 2판 정도 저기는 백현이 형 말고 능력치가 안 돼요 먹는데 왜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냐 우리가 달라고 해도 안 줄 거잖아요 줄 거야 주세요 이거 줘야겠다 이거 줘야겠다 이거 줘야겠다 바로 주네 나도 표현이 먹고 싶었구나 선생님